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저렇게 밝아 둔다가? 볼이 진짜 둘데. 그니까. 난 나의 땀이 혹시 도배될까봐. 그니까. 아니 왜냐면 올라가면 전리를 그렇게 찾으시던데? 전리? 네. 두루 치기가 어떤 의미인가요? 두루 친걸. 어우 너무. 그래서 에어봉 타는게. 에어봉이요? 에어봉. 에어. 조선 에어봉. 이걸로 대체하면 안될까요? 이걸로 봉지하면 칠까요? 아. 몰랐다. 몰랐다. 여기. 몰랐다. 앉아있어. 앉아있지. 진짜 흐름이 똑같아있냐? 그냥. 물이 흐르는 데인거 아니죠? 과거에. 아 연수. 말을 죽이기 위해. 아니. 야. 다시. 님은 그만. 아차 하는거지. 어? 아. 아. 참 들어주세요. 여기. 몇 번 앉으신지. 처음으로. 관악산. 관악산이면. 똘이 이미 내려갔지. 서울 때 캠퍼스에. 저게요? 아. 볼, 볼, 볼. 거봐. 머리 안 감아서 그런다니까. 바지에 감았다. 이거. 열나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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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산토끼. 아차 산토끼. 네. 좀. 뒷장구네요. 아. 뒷장구네요. 그러면 앞장구지. 상이다. 좀 앞쪽으로 보면 이제. 하나. 오.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구나. 여기가 아까 포기했던. 네. 아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 근데 뭔가 안개가 좀 갇힌다. 음. 가열이. 아아. 그래서. 막걸리가 높아져? 그렇구나. 네. 그냥 가니까 단단 가로수 좋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다시 왔다갔다 좀 해달라고.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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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있어요? 소스 먹어야지 그러면 매일 했는데 어르신 보자 원대장님부터 교장님 고생하셨고 요만큼만 주시면 돼요 찐이야 이걸 먹는데 찐가름이 통하고